메이플랜드 해삼 28일차 그가 일어납니다. 오늘의 먹방은 어제 먹다 남은 누군지 닭도리탕입니다. 맛있게 먹는 모습입니다. 메이플랜드를 한 명씩 떠나고 있습니다. 점점 똑같아지는 사냥에 지친 사람들을 많이 보이더군요. 오늘 한 분이 훈질을 해주시고 떠나가십니다. 두 번째로 또 떠나가셨습니다. 두 번째분도 훈질을 해주시고 루아로 떠나간다 하시고 그 와중에 끼고 있는 템도 더 주랍니다. 마지막 영혼까지 다 받았습니다. 정말 마지막까지 받아냈습니다. 그는 인기도까지 받아냈습니다. 정말 그의 잔인함입니다. 또 한 분이 떠나갔습니다. 그도 사냥에 지쳤습니다. 마지막까지 다 주고 떠났습니다. 오늘의 만물 상점도 오픈했습니다. 아이템들을 구매하고 있습니다. 아이템들을 쭉쭉 구매하고 있습니다. 전방을 2만원에 팔아주었습니다. 그에게 감명받은 먼치는 신기타도 줍니다. 물품을 계속 조달해오고 있습니다. 거래가 실패해서 허름한 망토까지 가야되겠다고 하는데 그의 열심히 하는 모습에 허름한 망토도 올립니다. 나 달팽이에서 느껴졌어. 아이템을 계속 매입하고 있습니다. 아이템을 쭉쭉 매입하고 있습니다. 쭉쭉 매입하고 있습니다. 아우 노워봐 몸짱. 아이템들을 다 매입합니다. 이브링즈 대리작도 합니다. 빠르게 갑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장 달렸습니다. 98윙즈가 되었습니다. 아이템을 매입하고 있습니다. 아이템들을 다 매입해주고 있습니다. 만물상점에 본격 판매가 시작됩니다. 아이템을 하나씩 팔아주고 있습니다. 서비스도 드립니다. 혼지라고 하셨지만 공짜로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조금이라도 좀 드렸습니다. 이런식으로 아이템을 팔아주었습니다. 4시간 30분 정도 오래 됐네요. 메이플랜드 플레이타임 28일차 12시간을 더해서 272시간 28일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